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두더지 잡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 두더지더라 안녕 쭈쭈 아니 사냥꾼도 있네 야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오랜만이잖아 이거 야 이거 삐삐 오랜만에 하자 오늘은 삐삐 켜서 하자 맞아 라피 오늘은 삐삐 켜서 하는게 재밌을듯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더지인지 사냥꾼인지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너 줘 너 줘 너 줘 몇 명으로 할까요? 3호 3호 3호면 빡셀수도 있어 이륙도 괜찮은데 내 생각은 아이 사냥꾼 3명은 해야지 이륙돼요 나 오늘 사냥꾼 할게 풍부하게 나오고 있겠어 사냥꾼 뭐 두더지 출발 오호 나 할거야 나 두더지 할거다 아이씨 오오 사냥꾼 아 사냥꾼이야 두더지 오랜만이니깐 아버님 두더지 해 하고 싶은거 해 아니야 사냥꾼 해도 돼 사냥꾼 재밌어 사냥꾼 두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아 사냥꾼이 잠깐만 악힝 중인데 디졌다 너희 너희 디졌다 밀런트 뭐야 너희 디졌다 주이 야 사냥꾼이 악힝 중인데 맞아 이거? 니가 먹었다고 이거 어차피 다 나았어 사냥꾼 야 나 스킨 바꿔 올게 기다려봐 오케이 어휴 맹장도 없는 세기들이 뭐하는 사장꾼 리타 바꾸고 오라 미스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3명 말고 나머지 맹장 걸면 뒤질 줄 알아 진짜 형 내가 또 많이 걸면 맹장 이식 수술 시켜주나? 맹장 트리오야 맹장 트리오? 에이 맹장 게임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맹장 수술을 맹장 수술을 막상 받고나 하잖아? 개 짜증나 하루종일 맹장도 없는게 야 맹장 수술 받아봐 뒤져 아니 근데 맹장 수술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앞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아픈데 누가 놀리잖아?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맞아 내가 찬웨어 내가 핑메이션 카톡으로 웃긴 짤 계속 보냈어 아니 근데 나는 카톡 차단했었어 맹장 수술을 왜 해? 맹장 아플 땐 기압으로 못 이김? 아니 아니 그건 생각난다 단톡방에 찬우가 그 자기 셀카 올렸는데 그거 꾸며줘서 짠쓰 멋사가 맞아 아 그거 그거 하면서 개 웃었는데 아 박찬우 쟤는 우리 맹장 수술했을 때 뒤지게 놀려놓고 지새끼 맹장일 때 놀리니까 저거 정색발면서 놀리지 말라고 근데 난 그 마음 알아 뒤지게 아프거든 진짜 죽고 싶어 와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그래도 놀렸음 빨리 시작해 내가 시작할게 게임 시작 빨리 오고 빨리 오고 응 어 좋아 나가 이 두두이 새끼들아 나갈거야 아 씨티비 오랜만이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쓰더라? 너무 간만인데? 나 알려줄게 아 개멍청하네 멍청하긴 하지 야 우리 어? 어? 어 어 너 멍청하냐? 요즘 너무 까먹어 그럼 보증 좀 보증 써줄래 나 좀? 아 형 난 써줄 수 있다니까? 나 언제든지 써먹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야 중루야 보증 언제든 해준다니 나 든든하잖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그럼 아 선생님 진짜 진짜 힘들면 그때 얘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큰 남자 빨리 내려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개소리야 나 사냥꾼이야 중룡이 너 보증 써주면 내가 보증 써달라고 하고 쬐꺼임 나는 중룡이 보증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할거에요 하하하 미친새끼가 자 열심히 깨거라 사람이 튀면은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는건가? 너네 집에? 니가 어 니가 못갚으면 그 사람이 못갚으면 너한테 붙는거지 그치 오오오 빚더미 안나는거지 옛날에 다들 그래가지고 보증 사줬다가 다 망한거잖아 응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알겠지 돈 빌려주면 안돼 그래 그래서 그런데 중료가 응 나 괜찮은 사업 아이템 있거든 아 근데 형 나 진짜 사업은 언제든지 아 나도 있긴해 이제 넘어가면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는 아 그럼 맞지 여기? 이거 다 캤다 캤써야 나 맨날 여기서 넘어갔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냐 나 혼자 캤는데 형 원래 악수나눈 대물림되는거야 그냥 여기서 넘어가면 되지 어 나만 캤구나 일단 cctv 여기다가 해놔야돼 자 cctv 우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갖다가 시프트 우클릭합니다 어 뭐야 생긴거 왜이래 이거 밖에 오케이 됐다 cctv 설치 말자 야 이거 그거 있지 않았나 뭐 뭐가 있어 텍스처팩 텍스처는 없을까 아 근데 이거 생긴거 너무 끔찍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그래서 우리 에메랄드 지킬만한 애송이 고르자 일단 난 아니야 그쵸 형 에메랄드는 진짜 사냥꾼중에 제일 밑단 아래 야 일단 cctv 여기 위에다 하나 설치해놓는다 오케이 여기다 딱하면 되겠다 그러면 cctv 삼하면 딱 여기 이거 하나 어디다 설치할까 밖에다가 아 에어 야 돈이나 빨리 벌어야되겠다 안되겠다 오케이 전 땅굴을 찾겠습니다 아 땅굴 찾아가지고 애들 바로 죽여버릴까 다섯명인데 아 형 한명은 일단 데리고 놀아야지 감옥 만들자 그러다며 가지고 노는거야 그럼 하나하나 찢어 근데 한명은 죽어가는 나나 얘 파밍해야되 넌 찾아 어떤거 가운데 그 피타는 데다 그 카메라 보면은 피차는거 아이씨 너 어 날 꽈부르하나 이거 c 아니 참아야돼? 아니 오랜만이라길래 설명해준거 아니야 아니 너 1도하기 1 2 아세요 이거랑 약간 비슷하잖아 기분 나빹나빠 어 여기 굴 굴 굴 굴 어 여기 굴 있는데 아니 보통 이러면은 어? 이 사람 정말 친절하구나 하면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오히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 여기 가면 피 이렇게 차요 그럼 횃불 불 너는 키가 작아 어? 개소리야 어이가 없네 바다리 어 맞지 맞지 야 나 지금 어 애들이 벌써 올라와서 눈을 먹었다 앞에 피켜야 되는구나 쫓고있어 쫓고있어 오케이 벌써 들어갔다고? 안녕 만드가 야 앞에 피켜라 만드가 안녕 만드기 찾았다고? 벌써 찾는다고? 어 만드기 저기있는데 죽일까? 만드기 중앙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? 아니 내가 지금 옆에 있어 만드기야 혹시 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을 네 복부에 한번 찔러봐도 되겠니?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한데 네 형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형 아 그래? 뭐야 중앙으로 나왔어 얘 그럼 내 칼가 네가 배에 네가 만나볼래? 야 만드가 너 도망가면 죽일 건데 혹시 멈출 생각있냐? 어 만드가 네 대가리를 한번 쏴봐도 될까? 어 너 보여 만드가 나 네 뒤에 있는데 죽일까 말까 나와 나와 만드가 어딨는데 형 나 만드가 여기 중앙 그래서 찾아서 중앙으로 와 중앙 중앙 중앙인데? 아 잠깐만 중앙에 여기 불판 왔더라고 앞으로 가 이 새끼야 너 지금부터 내 노예 알겠어? 만드기 여기서 들리는데? 여기 여기 중앙 중앙 그 뭐야 석상 있는데 그 대가리 그 아래 동굴로 와봐봐 아래 아래? 아 여기 여기 어 있다 뭐야? 왜 안나가져 미친 나 안고 싶어 왜 안나가지냐 이거? 이거 이거 깨워도 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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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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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라 우리한테 뒤지? 벌써 걸렸네? 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저거 뭐야 뭐야 형 그럼 이렇게 하자 만드기 살려줄테니까 천우형도 살려달라 하자 어? 만드기 살려줄테니까 천우 살려달라고? 인정 인정 만드기 살려 줄테니까 만드기 살려 줄게 살려줄테지 핑맨 살려줘 어? 불안하다 불안하자 우리 팀원들이 얘기해줘야돼 아 그쵸 갑자기 5초 하래 빨리 꺼져 빨리 꺼져 3 2 1 오케이 일로와 미스새끼네 저거 아하 아니 그렇다고 왜 짓다가 하지 말 덕가 아 5초 줄게 5초 진짜 아니 5초만 많이 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몇 초 줄까 왜 줘? 좀 많이 줘 그래 한 30초 줄게 가 야 아직 에메랄드네 양호 근데 형 우리가 그 30초동안 살려줄 수는 있댔는데 안 따라간다 한 적은 없죠? 그건 맞지 그렇지 야 근데 보라돌이 잡다가 쟤 뒤졌는데 잡아볼까? 야 보라돌이 많이 세냐? 야 아버님 어 왜 보라돌이 잡는데 잠깐 렉이 걸렸는데 피가 두 줄이었는데 갑자기 죽어있었어요 니가 허점이라 그래 허점아 아니 그 보라돌이가 절 안 때리고 있길래 뭐지? 맞지 맞지 이게 근데 썸바우 살짝 내이걸래 형 근데 나 만득이 잡았어 다시 이 동수에서 이상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 만득아 자 여기서 피 좀 채우고 안 죽지 아니 사냥꾼분들 사냥꾼이 두더지로 전직했는데요? 봐봐 얘 안 때린다니까 어이씨 개아파 야 저 죽어가는 두비가 왜 우리 상점 쪽에 있어 뭐야 쟤 왜 여기 돌아다녀 여기 야 우리 상점 쪽에 두더지 온 거 아니야? 누가 치고 왔나? 내가 보고 올게 상점 쪽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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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 아파 저 치즈 뭐야 훅이 왜 떨어져있지?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아니 뭐해 미친 새끼들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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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성 어? 아니 뭐 구라치지마 어 코인 좀 내가 만득이 다시 살려줌 만득이 다시 살려줄게 이케께 아니 나 목숨 아니 목숨 목숨 내 몸은 복숨이야? 아아 만득이 또 잡혔지 또 잡음 또 잡음 형 봐봐 이게 진짜 만득이가 여기 쓸모가 있다니까 봐봐 자리 봐 만득이 왜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살려줄게 아아아아아 계속 날아오는 사람한테 죽는다면서 오케 땡큐 아니 살면서 못둔다 아 아 이새끼 왜 이렇게 보라돌이가 센데 에 못둘게 가 아니 근데 왜 보라돌이야 내가 봤을때 핑맨의 렉걸려서가 아니라 어 나 왜 피 두더지 야 나 피한 줄 어떻게 늘려? 사냥꾼 이렇게요 내가 늘려줄거야 어 됐어 야 이거 내가 그때 핑맨이 렉때문에 뒤진게 아니라 쟤 잡다가 그냥 뒤진거야 내가 봤을때 쟤 졸라 근데 진짜 난 렉때문에 지랄아 쟤 졸라 쓰잖아 나 쟤한테 피가 안달았었으면 아까 오씨 그냥 총으로 잡아야겠다 총알 아까운데 이게 총알이 한정수량이라 원래 잘 안쓰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아까 칼로 좀 양념 좀 해놨더니 그냥 죽네 와씨 290만원 나이스 쟤도 잡아서 해야지 아 근데 맨더지 두 마리나 놓쳐왔네 와씨 우리 샷건 사자 샷건 사자 샷건 그래 더 좋은 총 사야지 이거 악어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무한할까봐 또 그거 죽어주네 아 그래 우리는 형제 아니겠나 아 맞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자리 어? 어? 어 아니지 아니지 잡았다 하다리 아 총알 다 썼어 어 왜 난 남았는데 왈라비새끼 아니 총알 이씨 이 새끼들 잡으면 총알이 없어 아 하지마 아 형 내 총알 보급병이야 갈게 아이씨 총알 안팔잖아 이거는 아니 내 총알 갖고 있어 내 총알 어 근데 샷건 총알 쓰면 되지 않았나? 어 샷건 사면 돼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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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나 그 뭐냐 샷건 사러 가게 무슨 소리야 형은 권총 쓰고 내가 샷건 써야지 지랄하지마 미친새끼야 아 아니야 노력은 내가 했는데 왜 니가 먹어 아 형 내 옆에서 딱 어? 두 마리 딱 차는거 줬잖아 야 근데 우리 사냥꾼이 악핑중이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이거?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봐주는거 없었으면 우리 졌는데 어 오랜만이라 긴장해 어 긴장하자 긴장해 긴장 잠깐만 에메랄드 아래 너구리 사운드 아 샷건 사야되냐 바주카포 사고싶은데 너구리 말기 아니야 너구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어야 형 형 너구리 잡았습니다 에메랄드로 오십시 형님들 어 그래? 예예예예예 아니 너구리 목소리 키보드 소리 딱 들리길래 바로 잡았지 아 나 이거 바주카포 살래 그냥 헉 여기 있습니다 인질관리 너구리 어딨는데 여기 에메랄드 쪽에 있습니다 에메랄드? 에메랄드 구할라고 했어 이 시키? 야 재밌는거 좀 해봐 춤이라도 줘봐 섹시댄스 그래그래 그 사장님 얘기좀 들어주세요 뭔데? 섹시댄스 제가 이제 두더지잖아요 어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진 핍박과 격려없는 집안사정 그리고 힘든 집안사정으로 인해 한없이 배고픔과 추위에 견뎌야 했습니다 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강하게 크기 위하여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용직을 전전하며 먹고살기 시작했죠 에메랄드 하나만 가져갈게요 야 하고 죽어라 차라리 캐고 죽어라 캐고 죽어라 차라리 야 우리 에메랄드 안주게 에메랄드 좀 안주게 에메랄드 줄테니까 햄 좀 사서 우리한테 뿌려줘 어 그래 인준아 물물교환하자 뭐에요 뭐랑 뭐랑요 에메랄드 산 다음에 우리한테 활이랑 총같은거 좀 이렇게 딱 빻다 이런거 파고 어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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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지금부터 내 부자가 하나 되는거야 그거 엄마한테 물어봐야되는데 넌 마이클을 키고 말해라 공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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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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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조하라 그거 왜 말하고 차는 누구랑 얘기해 차는 삐삐 껐는데 야 내가 삐삐로 갈게 오케이 삐삐로 간다고 삐삐로 갈게 뒤크로 온대요 뒤크로 온대요 멍청해서 한번 살려줘 공조하자고 올라가 말라가 말라가 올라가 말라가 말라가 올라가 와 이 새끼야 야 이게 아니 다른새끼 말하고 다른새끼 따로 그러면 아는 어 형보다 죽으면 어떡해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잔잔하길래 마음속에 너가 이걸 캐는 순간 두더지에게 미래는 없어 절대 안 캐죠 사장님 이를 없애자 널 구해주러 오지도 않은 두더지새끼들 편먹어서 뭐해 그래 우리가 잘해줄게 너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을 때 그래라 어마이야지마 아 니가 엄마 얘기해도 해도 될지 고민했는데 이 새끼 대가 왜 버퍼링 걸려있냐 아 어마이야지마 아니 이럴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 때 이거 개 빨리 내가 캔 다음에 우리한테 템 주면 너 살려주고 우리 팀 되는 거야 야 그럼 계약 썼어 계약 썼어 니새끼들 이러고 나 뒤통수 쓴 게 한두번이야 야 안 죽여 너 줄게 여기서 구두계약해 구두계약해 나 박픽맨은 나 어 내가 텍스트로 남겨놓을게 오케이 남겨놔 어 적어 확실하게 나 안하면 안하면 계약서 써줘 계약서 안 씁니다 일 못해 이거 진행 못해 어 빨리해 써 빨리 계약서 써 쓰고 있어 미친 빨리 얘기해 나 나 핑맨은 어 너 부리를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하지 않을시 그러니깐 어겼을지야 그리고 혹은 사냥꾼 동료들이 사냥꾼 동료들이 아 기어 미친새끼 아 대충 왜왜 걔 언제까지 사냥꾼 동료들이 이행하지 않을시 브라질리언 왁싱을 청테이프로 하겠습니다 미친놈아 왜? 내가 계속 속에 따는데 와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브라질리언 왁싱을 청테이프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지켰을때 형이 청테이프로 하는거야 영상까지 찍어야돼 먹고 준다 그러면 어 먹고 템으로 바꿔서 줘 템으로 바꿔서 줘 근데 그건 객사에 안썼잖아 아 그럼 죽어야지 이행 안하면 죽여야지 아 할게 할게 너 청테이프로 전신확신할래? 야 뭐 써달라고? 아 일단은 두들상점 쇼핑해보자 어 권총? 권총? 활? 활 괜찮을것 같기도하고 활 활 활 활 우리 세명에다가 활 세개? 야 활 얼만데 금이야? 아니 다이아 다이아야? 응 형 독화살 어때? 즉시 데미지나 어 독화살이랑 즉시 데미지 투 무기 여기서 화살 투 활 세개랑 화살 어 화살도 그냥 일반 화살도 약간 좀 많이 야 이거면 우리 올해 사냥은 끝도 없겠는데? 약간 좀 많이? 어 그래 남은 돈 얼마야 야 그리고 10포도 하나 사가지고 M&R에 10포 설치해놓자 근데 이거 10%는 국룰로 5개는 떼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형 그럼 가지세요 어 가져가고 아니 형 계약자에 썼어? 아니야 주수료를 안주면 나는 뭐 먹고사자 미친새끼야 충분히 많아 줘 빨리 템들 일단 상고 드릴게요 어 그래그래그래 자 이거 나 가격 다 계산되거든 이 미친새끼야 이거밖에 안한다고? 아니 한 명 한 명 주려고 한 명 한 명 주려고 야 이 미친새끼야 좀 주려고 하잖아 정리해서 화살 한 세트랑 독화살 두 열 개? 이거밖에 안준나 봐 아니 죽어 있다가 이 자 자 화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리고 남은 거 그리고 다이아로 드릴까 뭐 또 사드릴까 23개 남았거든요 5개 때문에 18개 남아요 아 18개면 예예 10포 하나 사자 10포 못사 아 그래? 독화살 아 어 뭐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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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멈춰 5 4 4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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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축일 것 같아서 지금 도망가는거야 누나? 아니 진짜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하는거야? 어디갔어?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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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잡았냐 누가 잡았냐 화살이랑 빨리 적당히 읽어 니가 알아서 능력껏 사 헤헤 수린잡혔어요 여기 아무거나 사 빨리 알았어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보내줄게 이거 하고가면 뭐 사라구요? 뭐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너블이가 도망갈라고 하던데요? 형 안볼때 너블이가 빨리 주도지 장전보고 있는데 화살 적당히 빨리 사서 넘겨 알았어 괜찮아 우리 팀이야 팀 버려? 버리지마 야 짜고 지랄하지마 서운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그래그래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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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가 일을 잘해 확실히 어 안 엎드려 이 아 통화방 올라올라고 했어요 통화방 올라올라고 아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려고 하하 너 좋은 목소리라도 좋은 음질로 들려줘 다 좋습니다 여기여 어 아이 뭐 또 꼬까리 아이 깨꼬리 같은 그 사라인석씨 사라인석씨가 가는 길에 혹시 그 금 하나 가져가야 돼요? 그 어 가 빨리 이제 너 꺼져 빨리 야 그 계약서 한번 다시 봐봐 수민이도 줘 이거 어디가 너블이 죽여 왜 나 핑맨은 너블이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해하지 않았어 상영권 갱머들이 이행하지 않았어 상영권 갱머들이 이해하지 않았어 나 핑맨은 아이색이 동룡 아니잖아 미친새끼야 야 저거 수 어딨어? 아 이거 죽이면 살려줄거죠? 그래그래 너블이 죽여 너블이 죽여 둘이 이때 사람 살려줄게 둘이 쌍사 둘이 이때 사람 살려줄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저거 저러다 뽀가 죽이는거 아니야 저거? 아 당일다줘 아 당일다줘